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경자년 새해가 밝았죠 양력으로 따지면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결단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말씀의 영성으로 섬김의 영성으로 친구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결단을 아주 쉽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첫 발을 쉽게 내딛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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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직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면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아직 첫 발을 내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서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꼭 일독해야지 아니면 내가 꼭 기도 생활해야지 말씀 생활해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기도하고 아직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왁께서 이투루의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시작하자마자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을까? 정말 한다고 될까? 라고 염려하면서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괜찮아 내가 내일은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내가 내일 다시 붙들어줄게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될까? 이루어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는데 작심삼일이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니? 괜찮아 그 염려는 나한테 다 맡겨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 또 너와 함께하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다면 내일 이 가정을 일으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오늘은 넘어져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일으키시고 모레는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정말 자랄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면서 그 씨를 뿌리고 그 씨앞에 앉아있다면 그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씨를 뿌린 뒤에는 그 땅에 맡겨두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당한 피와 바람과 구름과 햇빛이 있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싹이 나고 움이 터서 자라기를 기대하고 고대할 뿐입니다 주님은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은 교회의 평화는 내가 이루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 이루어진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씨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같죠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씨가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텃밭에 강낭콩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왔어요 비가 오고 나니까 쑥 자라있어요 햇볕이 한번 쬐고 나니까 벌써 넝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이 창문을 다 가려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교회를 온 것은 같은데 친구 따라서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오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는가 언제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나 있는데 이 믿음이 순교의 믿음까지 자라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 가운데 생명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력이 스스로 자라가는데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옆에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나는 뭐 아무것도 뭐 같이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도 없는데 혼자 참겠다고 결정하고 혼자 내가 이만큼 내가 참겠다고 결정하고 이만큼까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기도해 아니 어쩌라고 나한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시기를 정해놓고 이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내고 왜 아무것도 안 변했어 당신은 뭐야 도대체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신다 내가 만들려고 하면 쌈밖에 안 나요 왜? 내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뀌기를 원하는데 상대도 상대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데 서로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다가 지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정말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이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기대하는 사람은 이 내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대하는 내 모습이 내 말투부터가 바뀌어지겠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는 것의 특징은 자라감에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조금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디 자라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자라감에 있어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사람을 보면 정말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탕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왔을 때 10명의 정탕꾼들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정말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와 갈렙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이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물을 허락하지 않았나요? 허락하셨어요 똑같이 이들에게도 만나를 허락하셨고 똑같이 이들에게도 매출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생활을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먹고 살고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이 없이 이든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가나안이라 내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광야에서 그냥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하루하루의 삶에 기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나가 없다 해서 내일 매출하기가 없다 해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머물 땅은 내가 가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가나안이라는 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이 없이 그냥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가는데 여호수와는 갈렙은 아니 나에게는 내일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 이 산지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굶는다 해서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해서 오늘 내가 실패했다 해서 좌절하고 웃고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85세가 되는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니 그 약속을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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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서 그 약속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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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더니 저 땅에는 정말 안학자손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정말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의 노인의 입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외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가능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병무 목사님이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렵게 살던 시절에 공부를 못해도 정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도 때로는 정말 남들 보기에 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너는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냐 나가애라 그런 이야기를 듣던 시절에 아니야 너는 가능성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야 라고 외쳤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살펴본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정말 저는 안 돼요 이미 나이 80이 다 넘어가는데요 안 돼요 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라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오늘 또 허락해 주셨다면 그 허락하심의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가능성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완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29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대가 이르렀음이라라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댄다는 말은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은 이 모습을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은 가라지 비율을 통해서 둘 다 추수대까지 함께 두지만 추수대가 되었을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른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열려있는 방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추수대가 되면은 그 문이 닫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죠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다 물자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까요 디모젠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에 올라오기를 원하셔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따시가 땅에 뿌려졌으면 추수할 때가 이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와 약속을 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마다 약속을 지키면 한 가지씩 선물을 제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물을 목록을 보니까 한 달 용돈보다도 더 커요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센 금액이에요 지난주에는 한 번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 중간 결산을 한번 해보자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고 방학도 거의 끝나가니까 중간 결산을 해보자고 이렇게 희수하고 유수하고 딱 갖고 왔는데 약속한 것만큼 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거야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지만 그때 너희가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때 뭐 나 하루 못했으니까 뭐 봐달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정말 딱 맞아요 유수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수하고 약속은 하루에 책을 열 권씩 읽는 건데 유수가 아직 글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읽어준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열 권을 넘기는 건데 어느 날 가보니까 침대 옆에 책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달력에 막 동글라미가 막 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자기가 읽은 책을 아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막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에다 동글라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이 심판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가만 보니까 이게 달력에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월요일날 하루 놀러 갔다 오느라고 같이 시간이 없었죠 같이 나갔다 같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막 걱정을 하길래 그러면 하루에 3일 동안 3권씩 더 읽으면 월요일날 동글라미를 칠 수 있어 하니까 3권씩 더 읽어갖고 동글라미를 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때 정말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행복한 날이구나 기쁨의 날이구나 우리 주님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구나 이 날이 두려운 날이고 이 날이 멸망의 날이고 이 날이 좌절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날은 기뻐 춤을 추는 날이구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의 날, 약속의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가 어떻게 싹을 내고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정말 모를 뿐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있는 이 마가의 독자들은 내루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의 섬으로도 알려진 남도의 섬 증도는 1년에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증도를 가봐야 되는 이유는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말 문중경 전우사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어떤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중경 전우사님은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 있는 정태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정태기 목사님의 큰어머니였어요 큰어머니 그러니까 이 문중경 전우사님이 정태기 목사님의 큰어머니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전해드린 이야기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집에 큰아버지 집에 시집을 와서 같이 사는데 10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만츠 가문의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전우사님이 자꾸 둘째 부인을 드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아이가 안 들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둘째 부인을 진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질태 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이 정태기 목사님의 어머니 왈 이 문중경 전우사님의 모습이 시체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넋이 나간 죽은 사람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둘째 부인을 드리라고 그래서 빨리 자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 둘째 부인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죽은 사람처럼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소망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방 맞은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장릉 소장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집살이 하느라 한이 맺힌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은 너희 모두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문중경 동사님이 한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1년 반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쉽게 하면 전도부인처럼 쫓아다닌 거예요 1년 반 뒤에 다시금 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문중경 동사님의 모습이 개선장군의 모습이었다라고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집 나갈 때는 죽은 사람처럼 시체같이 나갔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얼굴에 빛이 나는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의 볼무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증도의 98%를 기독교인이 98%를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아니에요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4월 18일이 어떤 날인지를 모른대요 술 팔고 담배 파는 가게가 없대요 왜냐하면 100%가 다 기독교인이라 그리고 그 전사님에게 전도되어서 정말 목사가 된 사람이 68명이 목사가 되었고 그 자손들까지 합치면 358명의 목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한 여자가 소방 맞고 죽으려 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섬을 완전히 100%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자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수용하고 이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사람 관계를 또 교회를 정말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들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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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